진짜 궁금하고 비밀이 있으실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아, 일어나려고 하나, 둘, 셋. 아, 일어나려고 하나, 둘, 셋. 새아침에 많이 넣었어. 무시, 무시. 추워서. 얼굴에 또 좀 줘야지. 영양을 줘야지 또. 얘가 촉촉하더라고. 아이고, 다 찍어가지고 봐. 저게 뭐야, 저게. 어쩐지 피부가 저는 되게 좋으시다 그랬거든요. 일어나자마자. 또 이렇게 피부에도 밥을 줘야지. 바로 관리를 하시네요. 아주 반질반질합니다, 아주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이게 무슨 노하우가 아주 있으신가요? 저는 에스테틱 할 돈은 없고 좋다는 걸 사서 저렇게 발라요. 한 5분, 10분만 바르면 되는데 뭐. 마지막에 눈썹 정리까지, 그렇죠? 이렇게 하셨어. 저는 눈썹 정리 저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네요. 눈썹을 찍어가지고 옆으로 한번 쭉 킨다. 눈썹이 자꾸 퍼지더라고. 눈썹이 자꾸 퍼지더라고. 어허허허